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셀카 찍고 있어요. 네, 천천히 들어오세요. 영화가 끝났는데, 이제 저희가 함께 움직이기 위해 주신 팬클드래그께서 오늘 영화 처음 보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 영화 어떻게 좋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남자가 풍력에 대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의 얘기라 통쾌함을 덜하는데 그 남자의 상태, 그 사건과 엮이 있는 벌칙 캐릭터들 간의 상황들을 즐기셨으면 정말 재미있으셨을까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준 역할 맡은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기 미쳤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희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날씨도 더운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우리 MC 우진에게 얼굴 찢었다. 저는 모의 교수님의 역을 맡은 동양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전국의 모든 분들이든 가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극장에 찾아가셔서 저의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니까 주연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진아 역할을 맡은 박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었으면 솜진아! 반응 뜨겁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찰떡이었어요. 너무 멋졌어요. 진짜 재밌으셨으면 홍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개봉 첫날이어서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분도 배우들 하나씩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연출하는 시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 커플 오신 분 저희 손 잡고 다시 손대신 분 저희가 진아가 영화에서 사제복판 만들잖아요 조그만하게 동그랗게 낙소도 하고 약간 그걸 모티브로 해서 클립톡 만들었습니다 오태솔로님 갔어요! 오태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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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솔로 어디 계세요? 받아가세요! 어떻게 나갔어? 해야되겠어 혹시 민트색으로 머리하고 싶으신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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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진사 남겨주세요 어 지금 죽골 유나 배우님 이거 남겹 배우님 걸어주세요 그거 아까 얘기한 남자분이 있었죠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라고 아 아 아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애플리케이션이나 에피아노스의 좋은 입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인사하고 이제 뵙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가겠습니다. 아 대박. 부럽다. 선생님.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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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먹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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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멋있어. 고맙습니다.